미션이 2-2-2-2-2 운영 후에 올킬 와 진짜 어렵다 이건 진짜 어렵네 두 번씩 걸고 올킬을 때려야 돼 와 진짜 어렵다 안되면 그냥 황벨이라도 하는 걸 노력을 해볼게요 다 좁혀야 되는데 이거 그러게 저거 아자로프에서 해도 힘든 미션이야 실내맵에서 게임하는 거 좋아하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아 최애 없는데 없다고 하자마자 제가 쏘다마 1픽 1걸 아 어 여기 참 짱 난다 이까 에 방금 배가 빠졌고 죽었고 플래시 조심 플래시 저길 가있네 육신까지 올라가있냐 아 어렵긴 해 자가치료까지 했어요 얘 2픽 투투완성 자가치료하면은 칼집 발동이 안하죠 2층 벽도 있었는데 여기 발전기 좀 견제해두는게 나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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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달래고 발전기 줘도 되잖아 잡았고 뭐하나 돌아간다 2 2 1 2 스프링트로 안맞았다 미친꺼? 풀피가 돌렸을것 같네 퓾 퓾 퓾 퓾 퓾 잭 툴툴툴툴 완성 오케이 툴툴툴툴 완성 됐죠? 마지막 발전에 돌렸으니까 가라 이제 오케이 여기부터 죽이고 툴툴 헐 이게 거미없는 일간 개거울 직구만 어려운 미션이 이게 된다고? 당신 뭐하는 사람이야 아니야 하니까 되네 너 그런거 그거보단 쉽네 때리기까지 가능했는데 아깝다 아이고 어디까지 가냐 아이고 어디까지 가냐 자세 보였기 때문에 반영했던거죠 발전기를 쉴 새 없이 잡고 있네 그냥 쉴 새 없이 그냥 미리 뺏다는건데 안돼 응 까네 대안은 뺄 수 있었는데 여기에 자꾸 걸려버리네 좋아 잡 지프를 좀 해야 돼요 그래야지 올킬 확실히 때릴 수 있거든 박살내고 따라갑시다 여긴가 본데 위치는 알았어 좀만 더 빨랐으면 이거 능력 때문에 애드온 능력 때문에 안 되거든요 스쿨스테이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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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쿨스테이스 없어졌잖아 위치 위치 대신 간 것 같은데 뛰었는데 왜 되지 스페이스가 여기 맞는거 같아요 어 아닌가 그럼 2층? 4픽한테 살렸으면 지금이면 살려야 되는데 못살린다는 거는 나 때문에 못살린거 아니야? 여기 있었네 살렸으면 진작 살려야지 오케이 마무리입니다 내가 여기서 심장체를 계속 내니까 앞으로 못가고 있는 상황인거죠 추리를 해보자면 반대로 갔어야 되나? 할 수 있겠지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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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랭들은 아니었네요 빨랭 한 명밖에 없었네요 아 이걸 실패를 하네 아 운수대통이었다 마지막에 디테일한 거 하나가 조졌었다 에이 아깝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